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.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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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 요플레를 소개해볼건데요. 조금 쑥쑥이고요. 클래식 요플레 요플레고요. 좀 딴딴한 거? 그런 거? 클레인 요거요. 저거 그 다음에 이거가 85g이고요. 이게 얼마지? 이제 한 4개 들어있을 거에요. 한 얼마정도 아냐? 이게 얼마정도 아냐? 2700원인가 800원이에요. 4개의 804칼로리고요. 그래서 안에 볼게요. 좀 이렇게 뜯어주시고요. 이거는 좀 딴딴한 그런 거라서 이거 이런 묻어나는 게 없네요.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. 근데 그렇게 딴딴하진 않아요. 푸딩처럼 딴딴하진 않아요. 좀 걸쭉하면서 딴딴하진 않아요. 모양은 유지되는데 좀 걸쭉한 느낌? 85g이고요. 되게 맛있어요. 이거는 이거 초록색도 있는데 이거 지금 하늘색이잖아요. 새끼. 초록색은 초록색은 좀 단단한 게 아니라 제 말로 흘러내리는 그런 유플레 요거트 있잖아요. 그런 메모고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돼있고. 이렇게 걸쭉해요. 보이시죠?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요.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많이 드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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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